들리나요?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하 캠싱입니다 오늘 여기 원래 촬영이 안 되는 곳인데 특별히 촬영 허가를 맡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짠! 여기에 금 장병들을 위한 AI, SW, 역량 강화, 비전 선포식 AI와 SW 아! 소프트웨어! 과정기 뭐하는 데인가요? 민관군이 함께 만드는 더 강한 대한민국 군장병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사업 군장병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내가 더 강한 대한민국 이렇게 한 번을 보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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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행사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옆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뭘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판단하는 A가 판단했을 때 제가 확신한 정도예요. 몇 퍼센트 이상 사람으로 확신한다는 거고요. 일정 이상의 확신을 가진 객체들만 화면에 보이도록 세팅되어 있고 영화에서 보면 이 사람은 누구고 차 넘버도 보이고 동물도 되나요? 네, 주로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주면 다 되는데 일단은 군에서 경계 감시에 필요한 대상들을 지정을 해줘요. 해당 지정된 대상들에 대한 대사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 이게 주간이든 야간이든 다 되는 거고? 네, 주간, 야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와, 네이버도 들어와 있네, 네이버. 네이버, 우리가 흔히 검색하는 초록 창도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클라우드 기반의 5G 브레인리스 로봇이라는 겁니다. 이게 로봇 안에 보면 대부분 로봇에 뇌에 해당되는 연산 장치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름처럼 브레인리스 로봇이에요. 실제 브레인리스라고 하는 게 연산 장치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기계가 좀 무거워지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처리 장치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두세 개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 이거는 5G 같은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업무 같은 것들을 계속 수시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에 그 식당에서 보면 서빙하는 로봇 있잖아요. 그렇지. 힘내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뭔가 지금 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지금 나오시죠.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연기가 좀... 이야, 이 작전 시도가 지금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어요. 아, 이거 여러 명이서 같이 쓰고 실제 그 전술 지형을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어, 내 손에 뭐가 나왔어. 아, 이거 보여주고 싶다. 정말 beaut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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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h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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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단 인공지능 소프트역 교육이 이번에 초, 중, 고 레벨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달리기만 할 수 있지만 여기 체력 페이지가 줄어들면서 골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병들이 어떻게 하면 얘를 골 지점까지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AI 온라인 교육장에는 더 많은 컨텐츠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위에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장이 여기 있습니다. 물 부대라서 뭐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아, 잠깐 여기 막 그냥 물소리 들리죠? 여기 옆에 뽀뽀! 아니야? 야! 뽀뽀, 뽀뽀! 저 요즘에는 이렇게 부대가 이런 큰 회사하고 같이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뭔가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부대에서 이런 교육도 하고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문화 캠페인입니다. 아, 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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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지금 부대 내의 싸지방입니다. 예전에는 여기는 심일회관이라는 공간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번에 AI 소프트웨어 교육장을 맡은 거여서 이 공간을 위해서 활용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 6회 공군 해병대 6회 부대 중에 아마 저희가 가장 큰 교육장은 부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런 싸지방 분위기는 컴퓨터... 이렇게 큰... 네. PC방, 작은 PC방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사이버시 정보가 아니고 여기는 카페 스타일을 약간... 진짜 밑에서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명령 당하여서 네, 이거를 하던데 이걸 하던 그 목적이나 또 취지가 있어서 이게 국방부하고 과학위정통부에서 국방부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 과학위정통부는 백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이 목표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2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또 배워가지고 그 다음 또 취업까지 연계가 되니까 네. 취업은 아마 용사들이 잘 하게 되면 그중에서 일부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대단한 그런... 진짜 선포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관님 주관으로 이렇게 또 큰 행사를 주최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군이 정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옛날 이런 세대의 군대 마인드는 정말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우리 아이들도 준비를 해서 그리고 우리 용사들, 훌륭한 용사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 이 나날이 발전하는 군대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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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